HP 프린터에서 인쇄할 때 용지암 1 적재 일반용지 A4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HP 프린터에서 인쇄할 때 용지암 1 적재 일반용지 A4 오류가 표시되면 인쇄 작업에 필요한 용지가 프린터에 적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인쇄하려는 문서의 페이지 설정과 프린터의 용지 설정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오류가 표시되면 확인을 눌러 인쇄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 인쇄 작업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작업을 취소한 다음 용지암을 열고 A4 용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지암을 프린터에서 완전히 분리한 다음 용지를 모두 꺼냅니다. 조정대가 A4 용지 크기에 맞게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지암의 용지를 다시 넣고 용지 더미가 평평해지게 내 모퉁이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용지암의 용지를 너무 많이 넣으면 용지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지암 가득 찬 표시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용지암을 프린터에 다시 삽입합니다. 프린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용지 설정을 누릅니다. 사용하려는 용지가 적재된 용지암을 선택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용지암을 선택합니다. 용지 크기를 A4로 설정하고 용지 종류는 일반 용지로 설정합니다. 문서를 다시 인쇄합니다. 인쇄 작업에 필요한 용지는 A4 일반 용지가 아닌데 이 오류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서의 페이지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HP 코리아 채널을 추가하십시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QT 서포트 유튜브 채널을 추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